운메이와 구치구세대의 기마루 운명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구치구세 당신이 입으로 어떤 말을 지금 사람마다 각자 계속 자신의 입을 통해서 바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두뇌에 입력이 되어 끊임없이 자기가 뱉은 말에 지배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자기임을 통해서 긍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부정적인 소리나 한타는 소리가 나온지가 자신의 운명을 컨트롤한다는 책입니다. 무시무시한 소리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표현, 문장을 점검해 보시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